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헐 도영아 졸귀다? You look so good 내일 시험이에요 화이팅 시험 잘 봐 오늘은 정말 그냥 사실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심심해서 집에 다 다 할 거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인스타라이브를 한 번 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옷을 벗기 전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뭔가 요즘에 제가 잠깐 쉴 때도 그렇고 인스타라이브를 되게 많이 켜고 있는데 그러면서부터 약간 인스타를 뭔가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뭐 V앱 같은 경우는 회사 제가 회사에 말하고 핸드폰을 빌려서 뭐 아이디를 로그인이랑 이런 걸 계정을 받아서 뭔가 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스타라이브 같은 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제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약간 즉각적인 감정이 좀 더 많이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 약간 걸온 느낌이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쉬면서 쉬면서 엄마 밥을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좀 살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볼살이 약간 포동포동한데 그냥 그렇다는 것 알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약간 뭔가 간헐적 단식처럼 최대한 한 끼만 하루에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점 음악을 좀 틀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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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좀 틀으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노래가 아니면 제가 그냥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그래 음악 듣지 말자 그냥 얘기나 하자 오늘도 안경이 있는데 안경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안경을 쓸까요? 안경을 쓸까요? 머리가 안경을 쓸까요? 말까요? 핸드폰이 좋고 잠금이 걸려 핸드폰이 아 맞다 마크도 인스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팔로우 했는데 또 저번에 잠 안 들었을 때처럼 팔로우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내가 선택 받았더라구요 나는 아직도 한참인 것 같아 나는 아직 아직 연예인을 연예인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아니 혼자 이렇게 혼자 노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뭔가 댓글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야 돼 그런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아직 그런 게 좀 어색하지? 언제까지 어색할 셈이야? 어? 지금 벌써 몇 년 찬데 언제까지 어색할 셈이냐고 어? 하..정말 다들 나에게 나에게 미소 한 번 해줄 수 있네? 응 가져라 받아라 싱어송 싱어송 아 맞다 아 그거 한 번 들어봐야겠다 그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규형이 규형과 우리형이 나온 이거 광고 있을까? 이쪽 그럼 들어보자 라파랑 사라제 사라제 아까 노래만 들어보고 뮤직비디오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인스타에 스토리에 올렸잖아요 막 형 그거 캡처해가지고 사실 그때 뭐하고 있어가지고 노래만 듣고 뮤직비디오 안 봤는데 형이 어때 맘에 들어?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 아니야 소리 너무 커? 아니 미안 소리 너무 커? 아니 모르고 소리 너무 커 아니 어때 맘에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형이 그래서 아 미안 아직 안 봄 이랬단 말이야 근데 형이 그냥 그랬다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래 우리 오늘 이별한 거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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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지금 키워지자고 하는 것 같은데?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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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이 형이 울었네요 네 형님의 존경이네요 예스 I think so 다 예쁨 도영아 뭐가 예쁘다는 거지? 머리가? 아니면 뮤비가? 다? 머리는 아닌데 화면이 왜 이렇게 잠금이 자꾸 되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아나? 음음음음음으면 ended 플롱 플롱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시간 화면 조정 시간을 만지라고? 그럼 잠깐 나갔다 와도 되니?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되니?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끄면은 아니야 그냥 그냥 다음부터 할게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껐는데 카메라로 계속 내 모습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재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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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워 갑자기 좀 부끄럽잖아 잠깐 재현이 지금 쉬고 있니? 재현아 지금 재현아 드라마 잘 찍고 있지? 아 더워 아 더워 겁나 부끄럽잖아 지금 이 이거를 멤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개밍망해 재현이 지금 쉬고 있구나 재현아 드라마 파이팅 하고 어 그니까 어 그니까 지금 지금 드라마 찍는데 좀 더 힘이 되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잠깐 재현아 재현아 언제 나갈거니? 빨리 나가 응? 보지마 이거 이거 보지 말라고 그냥 나가 어 아무 말도 못하겠잖아 어? 나가라고 나가 아 더워 나갈 때 말해주고 나가? 그리고 알겠지? 그냥 나가지마 그냥 나가면 괜히 또 내가 어? 계속 있는 척 있는 척 한다고 뭐 암튼 드라마 잘 찍고 파이팅 하고 자 뭐 해볼까? 뒤로 과점 화이팅 재현 응 잘해 나가 빠이빠이 잘하고 힘내고 늘 응원한다 미안 도연 끝까지 라이브 못봐서 미안해? 뭐야? 지금 다 재현이 따라 나가는 거야? 장난해? 너희 지금 장난하니? 재현이 나간다고 지금 다 따라 나가는 거니? 그런 거니? 할 말이 없다 다 가 다 가버리라고 그래 재현이 가면서 다 가버리라고 뭐가 뻥이야? 응? 나가는 게 뻥이라고?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가니까 그럼 같이 우리 왜 안 가? 약간 민망하잖아 멤버의 비즈니스 보는 거 민망하지 않아? 우리 그럼 다 같이 디오 선배님의 괜찮아 괜찮아 라이브 클립을 한번 볼까요? 연기에서는 디테일이 중요한 거 같아 다들 뭐 다들 뭐 뭐 디오엠 티저보자고? 안 돼 우리 재현이가 민망해 아 간다고? 알겠어 진짜 가 너 가면 디오엠 티저볼게 안녕 와 진짜 진짜 다 따라 나가는 거야? 지금 너희들? 나쁜 사람들 자 디오 형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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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도 괜찮아 라이브 클립 봅니다 анные 괜찮 Pierce 순박에 스쳐간 감정들의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Ooh 난 어디쯤 해와 있나 맘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들어먹고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인수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목색 빛으로 원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 근데 왜 제목은 괜찮아도 괜찮았는데 근데 가사는 괜찮아 괜찮아도지 내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 어우 오랜만이시네 건강히 다녀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히 돌아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어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응? 나 지금 D.O 형이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잠깐 방해하지 말아줄래? 아 더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D.O 형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D.O 형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D.O 형이랑 혼자 잘 놀다 D.O 형이랑 혼자 잘 놀다 D.O 형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잠깐 이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두 명이랑 저만한 시간이네 잠깐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형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그렇죠 모든 걸 쏟아오지 사랑하고 아주 크겠죠 그만할게 여기 다녔죠? 아무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형 직접은 얘기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요 건강하게 다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화이팅 끝까지 다 들었다 여기까지 재밌군 키키 그래 내가 이렇게 혼자 쇼하니까 재밌지 쇼하니까 재밌지 그래 얼마든 할게 재밌는 혼자 생쇼 얼마든지 해볼게 안돼 안돼 하지마 왜 직접 말 못해 이제 버블로 전해준다 저번에 백현님처럼 진짜 절대 하지마 왜냐면 진짜 진짜 겁나 부끄러웠어 그때 진짜로 진짜 그리고 버블 그거 유출하면 안돼 어? 진짜 버블로 유출하면 안돼 그거 진짜 안되는거야 근데 그거 하면 안돼 여튼 안되는건데 그렇게 뭐 암튼 백현이형도 주셨고 잘 받아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됐지만 응? 진짜 하면 안돼 어? 유출하면 안되고 유출을 떠나서도 지금 이것도 하지마 진짜로 나 진짜 진짜 하지마 진짜 제발 응? 제발 진짜 나 놀리고 싶지 놀리고 싶은 생각으로 하지마 응? 알겠지? 진짜 하지마 진짜 나 진짜 얼굴 못 본다 나중에 실제로 진짜 진짜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하는 할거 다했다 할거 다했다 대로 눕구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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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설레구 이거 fats 응응 רק 응응 такой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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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응 아무튼 이만 끝 도영 라이브 끝 나 이제 갈 거야 나 갈게 안녕